첫번째 스케줄 자 오늘의 첫번째 스케줄 갑니다 자 늦게 오신분은 추천과 즐겨찾기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뭐야 이거 앙리가 있다 앙리 있다고 그랬어 앙리 네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낚인거야 아 사서하라고? 자 그걸로 공구 앙리 삼카사서 3호 오케이 앙리 없는데 근데 앙리 있다고 그랬는데 누구꺼야 이거 이적지장에 있나 아니야 1억 2천 있으니까 1억 2천 다 해라 그랬어 아 여기 있구나 아 여러분 천잰데 아 천재네 천재 기속이라서 강아가는거구나 하하하하 자 여러분 저희 레전드 영상에 앙리 있는거 아시죠 이분이 그거 보고서 어 맡기시는거야 꼭 붙여달라고 자 3카어 가위보죠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아 가윈 터질것인가 자 붙으면 또 하나의 레전드가 탄생하는거죠 노재물로띵 아 이거 재물 가야지 자 재물은 어 형이 좋아하는 쓰리뻔 같게 쓰리뻔 자 남자는 쓰리뻔이죠 어제 내가 재물 붙이다가 어 재물이 1억 된거 알아요 1억 야 어제 깜빵누놨어 어제 콤판니 붙이다가 콤판니 칠카가 붙어갖고 1억 됐잖아 어우 어제 진짜 재물신여리형 또 나왔어 어제 어 내가 왜 이렇게 재물을 잘 붙이는지 몰라 아 팝팝포님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미케라 나가자 붙으면 또 하나의 기소 구상같이 높은데 선수는 없고 강아들 재물 붙이듯이 어 좋은 얘기야 자 쓰리뻔 이제 재물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아 코리안테스 고마워요 이미 샀어 다음에 살게 고마워요 땡큐 아 조금 싼거 있는거 봤는데 그냥 귀찮아서 샀어 괜찮아 자 늦게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민감독 마리오님 감사드리고 자 갑니다 3일이니까 첫번째 재물은 붙을수도 있어 빰 빰 빰 6억이면 대장 어때요 대장 자 넥슨 확률 조작 어서오시고 투표 아까 마감하고 삭제했어 어 7대 3으로 어 10명중에 7명이 빡쳤습니다 자 원샷 꼭 케이님 어서오시고 투샷 자 민감독 마리오 언니 어서오시고 아 난 뒤산거 아니구나 케이님한테 먹네 고마워요 땡큐 어 대부분 빡쳤어 참고로 눈은 왜이냐면 저는 빡 안쳤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준거뿐이야 뚜리샷 아아 아 좋았어 터져도 올려줄게 자 시청자분은 유튜브가 목적인가봐 어차피 뭐 기속인데 터져도 유튜브 가면 되지 뭐 자 유튜브를 위해서 아름답게 붙여봅시다 붙으면 15억 아 15억인지 몰랐네 얘도 진작 박리에 쏘졌을텐데 대낙은 안되구요 아 아 자 악리 오늘의 첫번째 가가 갑니다 붙으면 15억 자 느껴주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주시길 한번 부탁드리면서 자 갑니다 아히우우우우 레디 5 하나 킹 스리 긴장되네 둘 원 제로 자 붙더라 디스 이즈 여리 브로 지렸다 지렸다 아 난 뭐야 이거 악니 왜 이렇게 잘 붙여 저번에 제가 악니 아시겠지만 악니 24억짜리도 붙인거 아시죠 아 인딩샷 찍어놨겠다 아 지렸고 아 감사합니다 너도 한잔해 땡큐 감사합니다 아 지렸어 자 사진 좀 뜯고 사진 좀 뜯고 아 그러게 이놈의 이놈의 손가락은 아 자 또하나의 기소 어 지린다 아니 트레이드 2.0 되면 팔려 걱정하지마 재미야 고님 땡큐 트레이드 2.0이 빨리 나와야 돼 여기 악니 유카 있잖아 너도 한잔해 한번 더 멸붕서 감사합니다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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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 도전 주인분이 어 주인분 누구지 이거 두푸 두푸 누구였지 까먹었다 두푸 팜푸 두푸 팜푸 두푸 팜푸 두푸 팜푸 자 좋았어 자 서포터 가해 감사해요 땡큐 와우 너도 한잔해니 한번더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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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좋아요 유튜브 주인분이 원하시니까 바로 갈게요 아 너도 한잔해니 어이 너무 감사하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도 한잔해니 어 팜 팜 팜